원란데요. 저 분이가 있고 저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책이나 책이나 이런 걸로 한테 때려버리면 몰래 죽는데. 날아가 날아가 달려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시간을 물어보십니다. 2시 32분이에요. 안 앞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예예. 내고리 소리. 예. 내고리 안 면방해야 돼요. 유치원에서요. 여기로 조치를 채워주세요.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황당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은행을 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진영을 내려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그건 길거리에 있는 은행 나무에서 은행을 따고 있었던 그런 신고 내용도 있어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약 1,400만 건. 그중 범죄와 무관한 내용은 751만 건으로 무려 51.9%에 달하는데요. 만일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 13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전화 112 꼭 필요한 순간에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번 달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도로 위에서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원의 해법을 찾아서 단지원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입원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와서 누가 받은 줄 알았어요. 큰 15톤 트랙이라든가 큰 대형차가 와서 받은 줄 알고. 그날은 유난히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침 운동 후 밥까지 든든히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인데.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밖에 나와서 봤는데 차는 이게 전복되어 있지. 차가 한 바퀴 반 정도 굴렀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날지는 몰랐죠. 자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한 바퀴 반을 구른 차 안에서 제보자는 천둥, 번개 치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는데요. 가만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2, 3분 거리는 도착할 거리라서 참고 갔는데 잠깐 졸았는데 아하 졸음이었군요. 되게 큰 대형과 날지는 몰랐네요. 가을 햇살이 아무리 좋아도 졸음은 좀 피해야겠죠. 상탐 계속 도전함이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사고는 일어납니다. 여기는 외곽 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있는 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 한 대를 주돌했습니다. 안정거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뒷차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회전하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영상을 다시 한 번 볼까요? 승합차 앞에 있던 차량이 먼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뭘까요? 아 강아지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는 건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일반 도로에는 많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처음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강아지 혼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동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수준으로 미사일이요? 지뢰를 받는 것처럼 아주 전쟁터 같은 글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뢰요? 지금도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자 제보자는 강원도 춘천에 한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거리가 좀 조용한데요. 사고 난 걸 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운주 상태로 운전할 게 아닌가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지 뒤잡은 핸들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경상북도 굶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에 있던 한 대의 트럭이 차로를 변경하고 어이구 속